네, 이 윤석열의 골프가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이 거짓말 막 했어요. 트럼프하고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골프 연습했다라는데 이게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거짓말이 나돌았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10월 12일 날 북한이 오물풍선을 도발한다. 그 전날 북한 외무성에서 중대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또 무인기를 보내면 좌실하지 않겠다. 그런데 윤석열은 다음 날 골프 나들이를 갔습니다. 태능 골프장을 갔습니다. 이날 10월 12일 날 태능 골프장의 현역 장성들, 현역 군인들의 골프 북킹은 다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 사람만. 한 사람이 아니죠. 게임을 했다 그러니까 네 명이 갔겠죠. 누구하고 같이 갔는지, 김건희하고 같이 갔는지, 누구하고 같이 갔는지. 한 팀이 18월까지 다 돌았다고 합니다. 군 통수권자가.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은 다 골프를 안 하고 비상 상황에 돌입했는데 10월 12일, 또 11월 2일 날, 11월 9일 날 수시로 골프장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자 트럼프 회동에 의해서 8년 만에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완전히 순 거짓말이죠. 트럼프 당선은 6일이었습니다. 2일 날 왜 갔어요? 12일 날 왜 갔어요? 이 골프 애교한다. 아벨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푸들견이었죠. 당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하고의 통화도 상당히 일방적이고 과장돼 있고 즉흥 보여주기 싫어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 외신 기자가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 당선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만나본 국가 정상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럽에 근심이 많고 아시아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가 많다. 솔직한 건지 바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외신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외신에 보도되었을 테고 트럼프 행정부 사람이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래놓고서 전화 오니까 한미동맹이 어쩌고 케미가 잘 맞는다. 트럼프하고 만남을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셔야겠습니까? 갈수록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최악의 대통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그냥 쫓아다니면 됐지만 트럼프는 전혀 그렇지 않죠. 바이든하고 노선하고 완전히 다르죠.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고요? 한동훈 명의의 윤석열 비방글이 올라오자 이것을 신의한스란 유튜브에서 폭로했는데요. 윤석열, 김건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댓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8명이나 되었고 한동훈 측에서는 이건 동명이인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8명이나 되는지 당원으로 또 가족 이름도 수백 개나 계시다고 합니다. 딱 걸린 거죠. 그래서 당부 감사하자, 수세 의뢰하자 장혜찬이가 들고 나왔습니다. 또 보수 유튜브에서는 여름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자는 거죠. 한동훈을 쫓아내자.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신륜에서는 한동훈 몰아내기의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권자당 대표가 그동안에 입장이 바뀌어서 말이죠. 이재명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특검법 전혀 받지도 않겠다고 떠들어대던 한동훈. 뭔가 걸린 게 있었던 건데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잘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민요노총 조합원들 폭력을 걸어와서 싸움을 했었죠. 경찰이, 중무장한 경찰이. 그런데 민요노총 조합원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법원도 좀 애매해요. 관련 증거가 다 수집됐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와 도망할 우려가 없다. 하여튼 국회의원 갈비뼈 부러뜨린 정권입니다. 경찰의 의도된 강제 진압. 한창민 의원이 인대가 나가고 갈비뼈가 손상됐다고 그러죠. 조지호 경찰청장은 끝까지 인정 안 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 용기 있는 유튜버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이것이 MBC 뉴스 라든가 각 대안 언론에 다 나갔습니다. 오늘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2.0%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2년 반 동안의 경제는요. 출범 첫 해에는 2.7%. 2023년에는 또 떨어지고 수출도 부진했습니다. 치솟는 금리물가, 내수부진, 정부가 내수부양의 소극적인 것이 바로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가 지출을 안 한 거죠. 올해 경제 성장률도 2.5%에서 2.2%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2.0%로 0.1% 하향 조정률입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두 표 좀 보여주세요. 주요기간 한국경제 성장률. 그거 말고요. 주요기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나왔죠.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IMF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기구, OECD, 한국은행. 내려가도 대책이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기자회견 때 잘 된다고 그랬죠. 아주 국민은 진짜 시눔하고 고통 속에서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간에 재판에서 유죄만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자기 뜻대로 안 됐죠.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잘못하면 북미 관계에 의해서 패싱당할 우려까지 있고요. 그렇게 윤석열이가 미워하고 적대주의했던 러시아가, 러시아의 푸틴과 윤석열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미국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은 따라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전국 소매 판매가 10분기가 연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국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시청하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 100만 명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면 옆에 집에 있는 아저씨, 이웃아저씨, 삼촌, 고모 다 해당된 것. 자영업자들 살기 어려운 나라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또 부동산과 주식 부자에 대해서는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지난해 세수가 56조 원 턴크 났죠. 올해도 현재 30조 원입니다. 그런데 뭐 생각이 없어요. 일사리에 하면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분이라도 좀 내놔라.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R&D에서 한 13%나 감소했죠.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분야의 국민의 71%가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 지난주의 17%도 1위는 김건이지만 2위는 경제, 민생입니다. 김건이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민생은 엉망이고, 골프나 즐기러 다니고 있고, 골프 나들이만 하고 있다. 또 티업 시간이 보니까 노커뉴스 보도였다. 12시 53분. 점심 먹고 바로 달려온 거예요. 교통신호원 막고. 비상 상황이라서 현역 군인들은 다 골프 취소했는데 대통령만 군 통수고자 하는 사람이. 민생경제는 엉망입니다. 부자감세,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지출은 줄이고, 부동산,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상위 20%는 늘어난 반면에 하위 20%는 줄어들었습니다. 주택가격에서도 상위와 하위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10분기가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서비스 생산 증가도 1%, 14분기 만에 최저입니다. 소비 판매액, 상품 소비를 나타낸 지표들. 특히 전문 소매점, 슈퍼마켓, 좌파점 등의 판매가 부진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불안하시죠? 이 중에서 범죄 때문에 불안하다는 층들이 가장 많고 두 번째를 뭔지 아십니까? 경제 위험입니다. 경제 때문에 불안하다는 겁니다. 특히 50대가 경제적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50대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30, 40대는 취업난에다가 자녀 양육비가 부담이 늘어났고 경제 위험이 2년 전보다 3.2%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실 아시나요? 윤석열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서 경제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지금 정치 문제, 정치는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울증 증세에 걸린 분들이 많다고 그러죠. 경제는, 특히 가계 경제가 위험하죠.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대출이자, 가처분 소득도 상당히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경제 위험이, 위험이 한국 사회를 파고드는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윤석열이가 서울대 나온 모양이죠?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윤석열 퇴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윤석열, 불공정과 비상식의 대명사다. 보도드린 바와 같이 북영대학 경찰에 200명이 투입됐고, 학생 10명이 연행됐습니다. 경남대학 학생 게시판, 윤석열 퇴진 대자보 올렸는데 강제 철거 당했습니다. 네, 이겁니다 지금. 학교 당국에서 경남대학의 윤석열 퇴진 대자보가 강제 철거 당하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학교 당국에. 총장이 다 지시한 거죠. 이런 일은 총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경남대 총장, 누군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창원대학. 명태균은 선배, 명태균은 창원대학 나온 모양이죠. 학교의 수치다. 윤석열 퇴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 내용이 아주, 내용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이 있을 텐데. 윤석열 퇴진을 원한다면 누구나 대자보를 붙여주세요. 행동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창원대학, 서울대학. 부끄럽다는 거죠. 수치다. 조금 전에 유튜브 동영상 틀어드렸습니다만. 경남지역 대학생 1207명이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삶, 청년대학생님의 삶이 외면당하고 있다. 무시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바꿔내자. 이게 관련 사진입니다. 부산지역 대학가에 윤석열 퇴진 투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에 이어서 경성대, 부산외국어대, 동화대, 동의대, 동서대, 신라대. 그런데 다 막고 있죠. 특히 부경대학은 경찰 200명이 투입돼서 용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끌어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학교당국의 방해공작.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고 이건 정치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에서는 유신 때부터 있었던 학칙을 내세워서 대학당국이 정치기본권인 투표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외국어대학을 시작해서 한양대학, 충남대학, 국립목포대학, 국립전남대, 인천대, 가천대 등 전국대학에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또 대학생들의 퇴진투표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열기는 확산될 것이고요. 이 얘기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재명 지지자들, 민주노총, 촛불행동, 백사함들만 시위에 나가서거나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대학의 지식인 사회, 학생사회에서도 도저히 못 보고 있다. 윤석열의 행태를 끌어내려야 된다. 다 동일한 것입니다. 퇴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퇴진 국민투표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열기가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 부경대사태라든가 그리고 지금 전국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 얘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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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